한국의 교육방송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방송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방송 프로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카메라에 담죠 그리고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専門의 선생님들의 아이를見て 그 아이들의問題을探りそして解決していく 그런 내용의 방송입니다 어떤 아이는 집이나 또 밖을 나가면 자신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이 맞지 않으면 소리를 지내거나 또 화를 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집이나外에서 자신의 생각에 조금씩 틀렸을 때叫び出시거나怒り出시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부모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심한 말을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そして怒りがこみ上げてくると自分の親,ある家や大人たちにも汚い言葉を発する子どももいました 또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금방 싸우거나 또 때리거나 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ある子は友達と上手く仲良くなれなくてすぐ立ててしまったりする行動を示す子どももいました 그럼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혼을 내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를 달려보려고 아이에게 맞춰보고 아이의 분위기를 살피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맞추다가 안 되니까 아예 아이를 방치해두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そしてあの親はなだめてそれにうまくいかなくなって子どもを放置する、ほったらかししておく親もいました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 나름대로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는 훈육의 모습이었어요 それは両親なりのしつけの仕方を知っていたんですね 그런데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보았을 때 전문가 선생님은 잘못된 훈육 방법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문제점을 꼼꼼히 체크하고 살펴봅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부모님들에게 설명해 주죠 そしてその両親に詳しく問題点を指導してくれます 그리고 선생님은 무엇이 문제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도와줍니다 その 교수専門の先生は問題は何かどうすればいいのか そのしつけの仕方を指導してくれます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훈육 방법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아이를 훈육하게 돼요 そして先生に教えられた新しいしつけのやり方で子どもたちを教育したりします 그러면 그럴 때에 아이들의 모습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すると子どもたちに驚くべき変化が現れてく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짧으면 일주일 길면은 한 2주일 정도에 부모님들의 그 훈육 방법에 따라서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그 훈육 방법에 따라서 훈육했을 때 아이들의 정말 조금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短くは1週間長くは2週間くらいで 新しく教えられたしつけで子どもたちを教えていくと 子どもたちが徐々に変わってく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아이와 또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전문가 선생님은 문제점을 파악하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子どもや問題のある子どもの養子と相談をして その専門の先生はこのようなことを言いました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子どもたちとしつけのことで向き合うときに 疲れてしまって諦めてしまおうとする両親がいると言うんですね 그리고 또 다른 부모님들은 아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잘못된 훈육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子どもの問題に出して子どものことをよく分からなくて 間違ったそういうしつけをする親もいると 그럴 때에 훈육 방법이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 다른 훈육 방법을 하지 못하니까 아예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子どもにあったしつけができないので 子どもたちの問題はもっとひどくなっていく そのような現象を表れたりすると 어떤 부모님은 엄격한 훈육 방법에 따라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연약한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파서 포기해 버리는 그런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しつけの家庭の中で心が弱くなって子どもを 教育をしつけすることに対して諦めてしまう親もいると 그런데 이것은 아이에 대한 바른 훈육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 선생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しかしこういった親の態度は しつけのやり方に対して こういう態度は良くない 正しくないという専門の先生はおっしゃったわけですね 전문가 선생님이 도움으로 새로운 훈육 방법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新しいしつけを教えられて それを実践していくときに 乗り越えられないようなときに 手くわされるときがあります 그런데 그럴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훈육을 해 나갔을 때에 아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しかしその中でも諦めずに しつけをしつけるときに やっと子どもから変化が現れてくることが見られます 아이의 행동이 변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심리 상태까지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子どもの問題を起こす行いだけではなく 心が落ち着いてくることがわかります 이 방송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끊임없는 관심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その子どもの教育の番組を見て 子どもへの大変な関心が必要だなと思いました 방송에 나오는 부모님들 또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その番組に出演する問題のある子どもたちの両親が 問題は子どもではなくて 自分自身にやることに気づいていました 아이를 훈육할 때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훈육해 나아가는 부모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新しいしつけを持って子どもたきらめずに しつけを続けることが大事 そういう意思を持つことが大事 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ました 저도 이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その番組を見て私もとっても反省し 食い温める時間を持ちました 子どもに愛の関心を持って 愛の心でしつけしなければ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아이를 훈육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何よりも絶えない祈りと そのような愛を持って 子どもにしつけ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な という思いが湧いてきました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더욱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そして子どもに対して 子どものことをもっと教えてください 正しく教えてください 神様に祈ったものでした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지혜로 아이를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主の 지혜をいただいて もっと正しく教育ができるように 教え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皆さん 愛は関心だという言葉を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よね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父なる神様は私たち一人一人に 関心を持ってお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か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して 주가 다시来られるその日まで 攻められるところがないように 예수様との 交わりに入れた と書いてあります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관심은 그물 물고기 이런 것에 관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난 뒤 예수님을 떠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잡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힘든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辛い心을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심의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관심을 알았기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구약을 보면 요나는 니누의 도성이 40일 후면 무너진다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외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볼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요나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박농쿨을 보고 요나는 너무 기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이 시들어 죽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박농쿨이 시들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제외도 하지 않은 그 박농쿨이 하루아침에 낫다가 없어지는 것을 그리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누의 사람들에게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된단다 그러니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망한다고 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 니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악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끝없는 관심으로 아이가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끊임없는 사랑의 관심으로 아이를 훈역했을 때에 아이의 심리상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사랑의 관심으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런 주님 앞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니누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관심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경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관심, 그 아카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를 경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